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마문 크루, 뱅츠, 마문, 마뱅 조합 갑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저한테 아신 거예요? 예, 예, 예. 아, 시청자들한테 반갑습니다라고 하는 줄 알았지? 어, 아니고요. 자, 오늘의 목표는 이 덤앤더머 조합으로 단 한 번만이라도 같이 생존하는 겁니다. 딱 한 판. 이 조합이면은 내가 봤을 때는 미라클 조합입니다. 절대, 절대 한 번 같이 생존하기 어려울 거예요. 아, 저희 같이 다녀야 되겠죠? 예, 같이 다니고, 그리고 다행히도 그래도 한 판 하셨다고 하니까, 어, 잘 해봅시다. 아, 뱅츠는 아이디가 WDF로 시작하는 WDF, DL, DU, Z, Z, Z. 아무튼 개관종 아이디고요, 어. 어, 어이, 아버님인가요? 어. 지금 남자입니까? 방금 앉아있는? 남자예요. 흥, 흥 누나, 흥. 잠깐만, 내가 전화 잠깐만 할게요. 아, 흥 누나. 여보세요? 예, 예, 예. 어, 이게 훨씬 전화가 음질이 좋아서. 내가, 오늘은 내가 오는 게 낫네.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하나 갑시다. 네, 갑시다. 어, 근데 이거 같이 못 다녀도 괜찮아. 음, 그래도 뭐 방송을 위해서라도 혹시 같이 다니게 낫지 않아? 같이 가는 게 당연히 낫지. 어, 시발. 어, 온다, 온다. 어 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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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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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거기 숨으면 어떻게해!! 아하하하 잘가라 어 왜 안가? 잘가 이제 문 열어본다 어 나한테 온다 나한테 와 어 이거 이거 진짜 나야 이거 진짜 나야 두벙쳐 어!!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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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후후В 야 포 괜찮아 마모님 제가 구하러 갈게요 하하하 김어첸 어 아니아냐 아직 살았 어 안에가 아직 있으세요? 저는 아직 안전하죠 ей 어차피 구하러 갈생각 별로 없었어요 잠깐만 잠깐만 이건 도망갈 길이 없어 이건들이도δή 지금 도망갈 길이 없어. 이건 지금 여기다! 그렇지! 뭘 찾은거야? 와 나 미치겠다. 나 지금 계속 추격전이야. 행천이 돌리세요. 돌려 그냥. 뭘 돌려요? 발전기! 잠깐만 나 지금 살인마 마주쳐서 개이득 잠깐만 난데? 아 그래. 마모님을 쫓아가고 있는 걸 내가 발견해서 아 아무튼 그래요. 예 발전기 돌릴게 와 미치겠다. 발전기 발전기야. 어딨니? 와 미치겠다. 계속 마모님만 쫓고 있습니까? 야야. 시청자 아닙니까? 와 돌건네. 부럽다. 쪼깃함을 느낄 수 있어서. 야아! 돌건네. 도망가시면 뭐 치료로 드릴텐데. 야아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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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미치겠다. 발전기를 수리하자. 아! 아싸! 와 나 미치겠다. 어! 온다 온다. 어어 거기지. 뱅츠. 지금 도망갔지? 네. 야 그만 좀. 아싸. 다른 애 잡았어. 다른 애 잡았어. 다른 애 잡았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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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집차 개쩐다. 역시 살인마야. 뱅츠니 저 좀 치료해 주세요. 어디 계세요? 집 보이세요? 집. 쪼금 외곽에 있는 집. 어 여기있네 여기있네. 아 네.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지금 여자죠? 이 여자에요? 네. 아뇨. 어 다른 사람인데? 그 외곽에 있는 집이 무슨 그 판자집하고. 그리고 약간. 판자집이 판자집 판자집. 네. 거기 있으세요? 네네네네. 네. 판자집으로 갈게. 저 여기서 돌리고 있을게 하나. 어디야? 지금 하나 금방 터질거에요. 여기로 오면 돼요. 터진다고요? 어 지금 활성화된대. 활성화된대. 어디 어디지? 거기 있어요? 네. 활성화된대 있어요. 아 저기 한 명 매달아가네. 여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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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깄나. 어떻게 치러야 되나요? 어 치료했어요 치료했어요. 했어요 어떻게 했대? 네네네네. 저 친구 구하러 갈까? 네. 어 그럴까요? 사실 제가 전기톱은 좀 구하러 가는거 무섭거든. 그러면 버리자. 일로 일로. 그럴까요? 우리가 생존하는게 중요하죠. 어 그치그치. 일단 1순위 목표니까. 잡힌게 잘못한거야. 솔직히 나 할만큼 했어 팀을 위해서. 희생. 신경쓰지마. 돌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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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지하 같네. 어 난 억으로 할만큼 다 했어. 애초에 지하가 쓰면 못 구해요. 으음음. 아이 마부님 참. 게임 처음. 아헤이. 아 연타올줄 몰랐어 미안. 아헤이. 접어 접어 접어. 접어. 어이 뭐 주발 cdv 그냥 팝콘 장사야. 야야야. 어어어. 어어. 그냥. 팝콘 창업한줄 알았어. 어이구. 또 잡혔네. 아 저러면 안되는데. 댕쯄님. 예. 잠깐만 지금. 이거 우리 돌리다 만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거. 어어. 내가 뒤볼께. 내가 뒤볼께. 네. 제가. 제가 왼쪽 볼께요. 어 신경쓰지마 신경쓰지마. 으음음음. 버려버려버려버려. 흠흠. 허어. 그레이트 스킬 체크. 로샤아. 아 왜이러냐. 아 마부님 처음 해보시는건 알겠는데. 조금만 더 집중해주세요. 아이고. 댕쯄님. 네. 처음 해보시는거 알겠는데. 조금만 더 집중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어 이래서. 주둥이는 함부로 놀리면 안돼. 아 이래서. 마모님. 이래서 주둥이는 함부로 놀리면 안되네. 어어. 배웠네. 겸손을 좀 떱시다. 이렇게 또 하나 배우네요. 오케이. 갑시다. 어떻게. 지하구나 저거. 지하죠? 지하야 지하. 지하면 못구해. 어디가 어디가. 마모님이 리드해. 이미 죽었어. 음. 마모님이 리드해요. 예. 잠깐만요. 어. 아. 일로 돌아갑시다. 네. 한개남았네. 한개. 음. 아 쉽네. 게임. 그건 아니야. 사실 제가 공포게임 되게 못하거든요. 이거는 진짜. 사람들이라서 이게 안 무서운거지. 그나마. 어. 아. 그니까. 어. 펀미터가 무섭다. 사람보다. 네. 네. 아니. 이거. 그러니까. 그런. 그런 것만 없으면 돼요. 깜놀. 잠깐만. 뒤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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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쪽. 멀어진다. 왼쪽으로 크게 돌아갑시다. 왼쪽으로. 네네네네. 어. 여전히. 잠깐만. 그리고. 뛰다가. 뛰다가. 숨소리도 들리거든요. 숨소리요? 쉬다가 뛰고 그러세요. 아. 뛰면 지쳐서 숨소리를 내. 내가 살인말만 해봤는데 여자 숨소리가 잘 들려. 아. 뭔 소리야 이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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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가운데로 가면 걸리니까. 응. 약간 이런. 나무쪽. 붙어서 갑시다. 네네네. 발전기가 안보이네. 발전기가 안보이네 진짜. 좀 중앙쪽으로 가야겠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크게 오른쪽으로 돌아갑시다. 네. 지금 이쪽으로 그냥. 벽만 보고 가면 돼. 오른쪽 벽. 여기만 부딪쳐서 가면은. 응. 저기. 집에 하나 있다. 집에 하나 있어? 네. 아. 지금 위험한데. 후딱하자 후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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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초기하네. 개 집중할게 이번에. 음. 제가 오른쪽 볼게요. 네. 제가 왼쪽 보고 있어요. 음. 아. 그레이스 캐치 잘 때리네. 집에서 나오는거 아냐? 그러게. 줬어. 끝. 오케오케오케. 이쪽 이쪽 이쪽. 저기. 저쪽. 제가 지금 달리는데 보이죠? 네. 어. 이쪽 문을 내나가자. 오케오케오케. 어. 돌아 돌아 돌아.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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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어. 뭐야 뭐야.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다시 다시. 아까 그쪽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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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진이. 안돼. 백진이 일로와. 백진이. 그렇지. 이쪽 이쪽 이쪽. 이쪽으로. 계속. 계속. 그렇지. 이쪽으로. 아. 아. 개 무서워. 따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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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오른쪽. 여기서 오른쪽. 여기서 오른쪽. 이 쪽으로. 아예 시선 따돌릴. 가운데로 가운데로. 아니야. 그쪽 말고. 그쪽 말고. 그쪽 말고. 집으로 들어가면 어떡해. 몰라. 나 나 살거야. 백진이. 네. 아 잠깐만. 걔랑 거의 숨바꼭질 오진다 지금. 계속 문만 뛰어 넘으세요. 문만 뛰어넘고 강강수월로 해버려. 네네네네 내가 어그로 끌게 내가 어그로 끌게 네네네 후루루루루 후루루루 나 잡아봐라 나 잡아봐라 나 잡아봐라 나 잡아봐라 나 잡아봐라 나 잡아봐라 한놈만 조지는데? 아 저 치료좀 할게요 백진이 지금 어디갔어요? 치료하고있어요 치료 지금 집에 있어요? 아뇨아뇨 집안에 없어요 오케이 실효했어 오케이 막 어그로 끌고 있으세요 지금? 아뇨 지금 아까 그 집쪽에 있었죠 아 문 열렸네 어 문 열렸어 예예예 문 열렸어 빨리와 빨리와 전기톱살인마한테는 문 앞에서 깝치면 안돼요 무정 잡힙니다 일단은 탈출할 수 있으면 탈출하세요 지금 아 먼저 기다릴게요 예예 어 뭐야 내가 보는 문이 아닌데? 어 저희 아까전에 저희가 원래 갈려고 했던 문 있잖아요 어 잠깐만 어 나야 나 어 어 어..어떻게..이거.. 저기..어주게 내 신호를 못보내나? 가만있어봐! 어! 이쪽..어..이제..어..두근두근 소리 들리는가 보니까 주변에 온 거 같애 시발~~!! 뭔가 신호를.. 으아악!! 어...어어..어어.. 어!어딘지 알았다! 아 저기 아니야 저쪽 저쪽 아니야 저쪽 아니야 도대체 어디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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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다보면 찾아 돌다보면 찾고 와 뒤지 1번 와 미치겹 전기통 꼬리가 아주 생생하구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여긴가 아 여기 아니야 아까 그 왔던 데야 야 근데 솔직히 얘가 붙어있는데 완주할 수 없다 이거 심심하구먼 기다려 기다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acc kicked 씨 허허허 허허허허허허허 허허허허허허헌 아아., 오지마 오지마 어 잠깐만, 저기 아아.. 내가 한번 탈출해볼까, 내가 한번 탈출해볼게 네네네네네네 제발 잠깐만 한번만 도와줄래요? 어떻게? 내 쪽으로 오면 기다리고 있긴 있거든? 네 그 계단 쪽까지만 와보세요 계단 쪽까지만 저 아직 거기 있어요? 어 여기 숨어있는데 내 뒤쪽이 숨어있어가지고 살리면 살려 아아 아 들어오는데 근데 개고 있는데 아 이거 어떻게 말해내지 나 죽으면 이거 내가 더 이상 말할 시간이 없을 것 같고 벵수님은 지금 와서 당장 살릴수 밖에는 감이 없을 것 같고요 어 지금 여기서 막 어 그치그치 살려 살려 안돼요 맥주님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는 생존충인가봐 아이 뭐 인생이 원래 죽는것으로 진짜 깝이다 와 사망 아 그거 탈출했으면 됐는데 진짜 이번엔 도망 개쩔었는데 진짜 하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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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첫판이니까요 아니 근데 어떻게 한번에 누워? 뭐가요? 아 잡힐때는 그 풀어줄때는 머리카락 잡히면은 아 그렇구나 나 한번에 안누울 줄 알았어 아 이래서 지금 머리를 대머리를 해야돼 머리카락 안 잡힐려면 노리기부 탈히도 무섭대잖아 음 그니까 업그레이드 있잖아요 네네네 업그레이드해서 이거를 하면은 그니까 어떻게 퍼스트에이드킷 이거 치료를 했어요? 네 그러면은 이게 그 치료하는거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되는거죠? 아 퍼스트 아 퍼스트 그거는 치료하는 업그레이드가 아니라요 그거는 치료상자를 주는거에요 소모템을 어 한번쓰면 없어지는거에요 뭐에요 그게 아 그거 왜 나한테 그거를 어 미안해 아 이렇게 아 좀 아깝다 쫌쫌쫌쫌금 넘었었는데 아 어 이거 상당히 좋아보이는데 이거 스파인치 12미터